99골드짜리 망고 헬로 월드 지옥 세상 헬로 월드 스택으로 가자 이벤트 괴상하겠네 역시 헬로 월드 강력하지 내 돈 다 어디가지 저거 재단 이벤트로 날렸지 헬로 월드 스택으로 헬로 월드 스택으로 와 룸피라미드 엘로월드가 이렇게 좋습니다 방전스작 방전스작 좋아 고슴도 지메다 반사들 아주 좋습니다 반사들 32딜 필요한거 다 나오는데 폭풍의 소각보험에 정전기방전에 폭풍의 소각보험에 정전기방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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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전기 대단기 지한테는 맞기가 좀 까다롭다는 문제가 남아있구나 때려봤자식들아 하나도 안 무섭다 심장이 시키듯한 심장이 시키듯한 대기의 파워카드만 다 저넣는거지 그냥 트롤라비합시다 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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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덱이지 폭풍 폭풍이라도 다 나오나 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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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방열판도 조금 아쉽네 야 30빌드에 뭐가 제일 좋을지 다 나도 잘 모르겠다 야아 힘도상 미쳤다리 에이미 중요하다 에이미 중요한데 안 돼 이게 에이미 안 맞네 아이고 세상에 아이 저게 안 맞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운 가운데 거 때리면 가운데 거 잡지 않나 이제 아 가운데 거 못 때리는구나 나 때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단 한 장도 없지 이렇게 하자 똑같네 똑같네 살려 주십시오 아 노사마 개 노사마 살려줘 아 배중시계 못쓰는 덱이지 아닌가 아 근데 길이 길이 모양이네 아 아 아 아 반사딜 반사딜 오진다 반사딜 오진다 아 아 서슨 근데 나도 졸라픈 아 심장한테도 되긴 한데 심장한테도 되긴 한데 아씨 뭐야 이게 진정한 하드 카운터는 내 핸드였다 아 아 아 이걸 써주네. 실수했네요. 회중시계 보는게 나올까? 안봐도 되겠지? 보는게 나왔을까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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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턴은 맞는다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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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같이! 번개 맞아라! 으악! 트윗기! 트윗기!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그전에 제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합니다. 엘리트. 엘리트 다 거르고 불만 봐야 돼. 엘리트 못 잡아요. 진짜 이 덱. 개 하드 카운터인. 네메시스가. 나오기 때문에. 엘리트. 근처에도 가면 안 돼. 떰민. 책. 이 덱. 내메시스 절대 못 잡아요. 전부 1 덱들어가서. 과도자도 힘들고 그냥 다 힘드네 전기 전타 전타라도 남아주자 전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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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버퍼 났을걸 아무튼 엘리트는 피해야 돼 엘리트 절대 안돼 전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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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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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성 너무 안좋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명중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해가 없기 때문에 또 준다고? 꺼져. 필요없어. 디스크다. 실병. 실명. 디스크다. 디스크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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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롱한, Freiheit. 턴으로 온다. 환상의 전기쇼. 이렇게 하고 다음 턴에 전기 전류 타격. 장기. 래퍼도 잡혀져. 넌 뒤졌다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. 아 너무 좋다. 편안. 전기 달팽이. 생강 일하는 척 요 딴데 굴리다가 저거 저... 저 뭐냐 저거 네메시스 만나면은 바로 고래입니다